너무 귀여워 지금 기분이 좋은가봐 나 침대 가니까 아 침대 가는거야! 이러면서 따라 올라왔어 아 좋아 괴롱이 행복해 그 나랑 침대 있어도 자주 와야겠네 이런거 좀 치워라 같이도 입고 있는데 이런거 시뻘건거 이런거 이런것도 좀 너무 귀여워 이거 내 애착이불이야 제로이가 이렇게 먹어줬어 애착이불은 흰색으로 해봐 색깔도 이런거 좀 예쁜거 좀 주지 아니야 저거 얼마나 따뜻한데 아닌데 이게 좀 깨 예쁨이 깨져 이것도 빼 이거 얼마나 편한데 언니도 지금 베고 있잖아 흰색이나 베이지 쿠션 써 이것도 좀 예쁜 막 아이보리 그런거 하면 색깔이 저기 가격대비 탑축 색깔이야 이거 뭐야 나 이런 색깔 이제 본적도 없어 따뜻하잖아 색감이 따뜻해 이거는 분명 사지 않고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아니야 저거 비싸 너 샀어 이거를? 보엘인가 뭔가 어디서 샀지 왜 이 색깔을 샀어? 근데 저 색깔이 제일 밝았어 저거 아니면은 완전 녹색? 아니면 완전 검정색 뭐 이런거 제목아 이거 너무 색깔 못생기지 않았어? 이거 제로이가 다 먹었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팔을 빼서 입을 수가 있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 이걸 덮고 어? 그러게? 어 그게 좋아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돼있다고 좋대 좋대 편안한 느낌 제로이 작품이거든 너네 둘 모두에게 지금 애착이불이구나 응 그래서 이건 엄마가 맨날 버리려고 가져가면 내가 다시 가져가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이랬어 어쩔 수 없어 우리 예전에 제로이가 세계지도 만든 거 그것도 버리지 말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추억이네 나중에 제로 박물관에 전시하면 되는데 아 근데 제로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막물관은 다들 조금 사후에 만드는 거잖아 아니 뭐 아니 뭐 제롱제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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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롱이 오늘 컨디션이 좋네 누나는 다시 일하러 가야겠어 제롱이 컨디션이 왜 좋은 줄 알아? 안물 내가 물어봤잖아 안궁 제롱이 컨디션이 지금 왜 좋은 거 같아? 안궁 너가 안궁한데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은 해볼 수 있자 음 기분이 좋아서 왜 기분이 좋을까? 몰라 음 해봐 아니 그게 그렇게 대답하기 싫어? 아 근데 그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하루에 뭐 하루에 오늘 처음 물어봤잖아 아니 아까도 막 막 큰나가 와서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거 했잖아 아니 나중에 좀 더 쉽게 시작하게 idents 店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